그런 것도 고려해야 되는데 오히려 룩 F1을 늦게 하면.. 오! 했죠! 안홍진 선수 룩 takes F7 했어요. 우와! 늦게표 2개 바로 주네요. 체다시. 제가 다른 걸 보고 있었네요. 불필요한 걸 잠깐 보고 있었고요. 여러분 소리 지르세요. 이걸 하네? 그러네요. 안홍진 선수 희생 바로 들어갔습니다. 룩 희생. sacrifice a look이네요. 그냥 들어가 버렸고요. 이거 상대가 또 시간이 부족해서. 채팅을 왜 이걸 안 믿어서 다른 걸 왜 봤죠? 죄송합니다. 제가 믿음이 부족했네요. 믿었어야 되는데 제가 믿음이 좀 부족했네요. 너무 범인의 눈으로 보니까 해설이 부족했던 점. 여러분께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계 체스 대장이라는데. 아주 안홍진 선수가 시청자를 부여잡고 있습니다. 몸나가게 받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제는 나가실 수 없습니다. 이제는 큰일 났어요. 여러분들. 이제 오늘 잠 다 잤다. 몸나가네요. 이제 걸린 거예요. 걸렸어요. 자 반갑습니다. 김창훈입니다. 오늘 새벽 올림피아드 3라운드가 진행됐었는데요. 한국 오픈팀은 벨게를 상대로 팀 스코어 2대2로 팀이 비겼습니다. 여러 가지 성과가 있는데요. 1번 보드에서는 이제 2600대 GM을 상대로 이준혁 선수가 비겼고. 2번 보드에서는 안홍진 선수가 자기보다 레이팅 200점 높은 상대를 상대로 강한 IM을 상대로 이겼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안홍진 선수가 강한 IM 2460점대 선수를 이기는 경기를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홍진 선수가 100입니다. 시작은 E4, E6 프렌치 디펜스가 됐어요. D4, D5 하면서 프렌치 기본형으로 들어갔을 때 E4폰이 공격당하고 있죠. 여기서 안홍진 선수의 선택이 궁금했는데 NC3, 전진 이런 것들이 궁금했었는데요. 여기서 과감하게 익체인지 라인이 들어갑니다. 익체인지는 사실상 100의 선수 2점, 포지셔널한 2점들이 사라진다고 봐요. 영역 2점이라던가 또는 밝은색 비숍이 전개가 어려운 부분이 해결이 되기 때문에. 하지만 이거를 보통 하는 이유는 약간 100의 포지셔널 2점보다 흙이 잘 아는 포지션에서 벗어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약간 안티 프렌치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프렌치 익체인지를 선택을 했어요. 그 다음에 나이트 전개 이후에 안홍진 선수가 굉장히 특이한, 인테레스팅한, 게시만 무브로 들어갑니다. 보통은 전개 수들을 굉장히 많이 두는데요. 여기서 H3를 뒀습니다. 이거는 핀을 예방하려는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기다리는 수라고 보면 돼요. 여기서 흙이 어떠한 전개를 하는 걸 봐서 100이 전개를 결정하겠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의외로 상대방이 굉장히 시간을 많이 썼는데요. 여기서 H6를 합니다. 상대방도 H3, H6 이렇게 기다리는 수를 두니까 이제 서로 전개를 해야 돼요. 이제 비숍 D3 전개를 했고 흙은 여기서 C5로 센터 싸움 들어옵니다. 여기서 폰을 C3로 지켰는데요. 또 지키는 것도 있고 밀었을 때 비숍 C2로 빠질 수 있는 길도 확보를 한 거죠. 서로 나이트 전개, 캐슬 이후에 흙이 먼저 센터 폰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C4를 한 거죠. C4는 장단점이 있는데요. 이렇게 퀸사이드 땅에 대한 컨트롤이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 이제 단점은 D4 지점에 대한 압박이 이제는 사라진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서로 전개합니다. 비숍 전개, 비숍 전개, 캐슬. 이후에 안홍 선수가 벌써부터 과감하게 킹사이드 공격을 들어가는데요. 그건 바로 퀸 C1입니다. 지금 벌써부터 비숍과 비숍의 희생 공격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킹사이드 공격을 준비를 해도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C4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여기 꽉 닫혀 있기 때문에 중앙을 신경 쓰지 않고 바로 킹사이드 공격을 해도 되는 겁니다. 여기서 룩 E8. 룩 전개이기도 하고 비숍 F8을 준비해서 킹사이드 수비를 도와주려는 행동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N5. 나이트를 앞으로 가는 건데요. 정확하게는 이거를 준비한다기보다는 F4까지를 준비해서 킹사이드 5링 공격에 대한 시작으로 N5를 하는 겁니다. 조만간에 F4까지 따라올 거예요. 여기서 비숍 F8. 수비를 도와주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바로 F4를 들어가죠. F4를 하고 나면 이제 룩 리프트라든가 또는 G4 같은 수로 킹사이드 5링 공격이 가능해지는데요. 대신 단점으로는 E4 지점이 약해서 N4를 어쩌면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로 주긴 줍니다. 여기서 흑이 퀸 B6를 갑니다. 퀸 B6의 의도는 뭘까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퀸 사이드에 대한 액션이기도 하겠지만 이 대각선을 미리 가져가게 되면은 약간의 전술적인 아이디어가 있죠. 예를 들어서 백이 전개를 하고 싶다고 나이 D2. 왜냐하면 NF3도 가야 되니까 ND2를 하려고 하면 비숍의 수비가 끊기잖아요. 이런 걸 이용해서 몇 가지 희생 전술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잡고 나서 이렇게 룩 테익스 E5를 한다던가 이거를 잡으면 퀸 테익스 E3로 공격이 있겠죠. 이런 공격들의 가능성을 미리 퀸 B6로 만들어 놓는 거죠. 자 그래서 아농이 선수는 미리 비숍을 D로 피하게 됩니다. 이렇게 룩의 보호를 받아서 이런 희생 공격으로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미리 차단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흑은 이렇게 애니7 했어요. 기본적으로는 여기 수비를 도와주려는 생각도 있지만 비숍 F5가 크죠. 왜냐하면 이 비숍이 밝은색 비숍이 굉장히 세거든요. 킹사이 공격에. 그런데 이제 비숍 F5를 함으로써 교환으로써 상대방이 가장 강력한 공격기물을 제거해서 내 킹을 안전하게 하겠다는 생각이에요. 자 실전은 여기서 나이트 전개를 갑니다. 그리고 비숍 F5 하면서 밝은색 비숍은 교환은 피할 수가 없죠. 그런데 여기서 안홍진 선수의 생각이 굉장히 괜찮았어요. 그게 뭐냐면은 G4를 하는 거죠. 비숍이 온 걸 이용해서. 여기서 만약에 Nd2가 아니라 그냥 G4를 하게 되면 이게 상대방 김으로 공격하는 게 아니니까 상대방이 대응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비숍이 이렇게 온 걸 확인해서 G4를 하게 되면 다른 대응을 할 수 없고 비숍을 움직여야 되는 행동이 되겠죠. 그래서 바로 G4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아주 과감한 수예요. 좀 인테레스팅한데요. 왜냐하면 킹 앞에 폰을 다 전진하는 거라서 조금 나이킹도 위험할 수 있다는 부분을 생각을 해야 돼요. 하일리스카 하일리턴에 대한 무브라고 볼 수 있죠. 여기서 이제 비숍이 교환되고 나서 퀸도 전개됩니다. 자연스럽게 룩이 연결이 됐죠. 여기서 흑이 나이트 G6 했는데요. 수비를 도와주겠다는 생각이죠. 여기서 비숍 G3로 지켜주고요. 그런데 여기서 흑이 H5을 합니다. 이거는 살짝 안 좋았어요. 이게 나이트가 이거를 이게 왜 살짝 안 좋았냐면 여기서 상대방이 H5을 합니다. 킹 앞에 폰을 밀게 되는데요. 이게 닫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G5 할 때 이렇게 잡을 수밖에 없어서 룩 길이 열리는데요. 여기서는 H5을 하게 되면 오히려 룩 길이 안 열리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G5을 함으로써 이게 폰 길이 안 잡히는 거죠. 하지만 상대 선수가 약간 실수한 게 뭐냐면 이 나이트가 공격 당하잖아요. Nd7을 하고 싶어 해야 되는데 이게 Nd7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전에 비숍이 있었을 때는 이게 가능했었는데 언제냐면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게 나중에 나이트가 D7 가서 제거가 가능했는데 비숍이 도와주니까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비숍이 없잖아요. 이 Nd7을 못하는데 H5를 해버리니까 이렇게 안홍이 선수가 전진을 했을 때 Nd7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NH7도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를 상대 선수가 이제서야 깨닫게 돼요. 왜냐하면 이게 Ntx F7 공격이 있거든요. 이렇게 공격하면서 F5 나이트가 이동을 하게 되면 G6 이런 공격이 있어요. 이거를 상대 선수가 아차 싶은 거예요. 실수죠. 이 H5가 이렇게 전진을 하면 Nd7으로 못 도망가고 또 NH7 하게 되면 잡으면서 미는 공격이 굉장히 강력하다는 거를 뒤늦게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 선수는 여기서 갑자기 생각을 엄청나게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 결론은 Ntx E5를 하면서 NH7으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국 100한테 이득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Ntx E5가 유도가 됐잖아요. 그러면 Ftx E5 하면서 영역 2점도 꽉 가져가는데 6기를 여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나이트가 H7 갑니다. 여기서 안홍진 선수의 정말 멋진 공격이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시작이 될까요? 그건 바로 Sacrifice the look, 룩 희생, 룩 takes F7이 들어갑니다. 체스닷컴 엔진은 이걸 바로 느낌표 두 개, 브릴리언트 무브로 표시해 주는데요. 룩 희생이죠.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이렇게 잡으면 퀸이 얘를 잡고 나서 룩으로 공격하면서 쭉쭉 이어지는 공격이 매우 강력하다고 볼 수 있어요. 이 폰도 잡을 수 있고 그래서 여기서 상대방은 이 룩을 잡지 않고 Ntx G5로 대응을 해 주죠. 그러면 피하면 되죠. 이렇게 피하면서 다시 공격하고요. 그러면 폰을 잡게 되니까 물량 2점에다가 상대방 킹이 매우 위험해진 상황입니다. 상대방은 이 나이트를 퀸 H6로 수비를 해 주고요. 수비뿐만 아니라 퀸이 킹 주위에서 보호를 해 주려는 생각이고 안중인 선수는 이제 킹 H2. 이거는 이 비숍을 미리 지켜주고 폰도 지켜주고 룩 지원의 가능성이죠. 그 다음에 상대방 나이트 이동해 주고 룩 지원 들어갑니다. 상대방은 퀸을 미리 이동을 했는데요.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룩을 핀을 거는 거예요. 왜냐하면 룩을 이렇게 이동을 하려고 하면 퀸이 잡히게 되겠죠. 자 여기서 상대방은 이렇게 아 네 자 여기서 안홍진 선수는 NF1을 했는데요. 정말 멋진 수입니다. 이게 NF3보다 NF1을 해서 E3로 이동을 하게 되면 룩도 미리 지켜주고 D5 폰 약점 폰도 미리 공격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나이트 재정계 NF1을 들어갑니다. 자 상대방은 NG5를 했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룩으로 이 퀸을 미리 지켜주는 거예요. 이제 옆선을 미리 지켜주고요. 자 그 다음에 N2 포라입니다. 자 이 수는 퀸 H7 때부터 계획이 되어 있던 건데요. 나이트 위치를 좋게 해주면서 이렇게 퀸과 룩의 보호를 서로가 연결된 걸 끊어준 거죠. 그럼 룩이 지금 수비를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이트 E3를 하면서 지켜줍니다. 지금 상대방이 굉장히 불편한 게 D5 폰을 공격하고 있는데 룩으로 지키는 것도 좀 불편하거든요. 룩이 묶이는 것도 있는데 비숍이 와서 또 공격하는 것도 굉장히 강력하죠. 자 그래서 결국에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 D5 폰을 안 지키는 과감함으로 비숍 E7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지킬 필요는 없기 때문이죠. 왜냐면 앤텍 D5 너무 빨리 하면 이렇게 얘가 잡힙니다. 자 그래서 백은 퀸 E2를 하게 돼요.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이제 퀸 F3도 준비를 하면서 룩 지켜주는 거 그러면서 이렇게 H5 공격을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상대방은 비숍 G5을 합니다. 네 기본적인 생각은 룩을 끊어 놓는 거죠. 그리고 잡으면서 룩을 잡겠다는 생각입니다. 여기서 비숍 F4로 대각선 바로 커버해주면서 비숍 교환 만들어 주고요. 잡고 잡습니다. 자 여기서 H4를 했는데요. 음 아무래도 이 폰이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데 지키는 계열은 어 엔텍 D5가 그대로 되거든요. 여전히 지키는 거 같은데도 엔텍 D5가 돼요. 왜 될까요? 이렇게 잡고 나서 룩 테익스 E4가 매우 강력합니다. 자 그래서 이걸 결국 안 지키는 선택으로 들어가네요. H4를 합니다. D5는 안 지키지만 NG3의 가능성이죠. 하지만 이제 엔텍 D5가 너무나도 강력합니다. 자 왜냐하면 NF6나 또는 이런 NC7의 가능성이 있어요. 상대방은 나이트 공격 당하니까 이렇게 이동을 해 주고요. 자 그러면서 공격하죠. 그래서 퀸 D4로 이동을 해 줍니다. 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정말 불편해요. 왜냐하면 NF6 체크도 있고요. 핀 걸려 있기 때문에 NC7도 있습니다. 이 두 개를 동시에 막기가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 가운데 상대방은 퀸을 쭉 이동을 합니다. 자 이거의 기본적인 생각은 사실 거의 포기라고 보면 되는데요. 그래도 퀸 H1이라는 한수 체크메이트 위협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상대방한테 뭔가 수를 강요를 하게 됩니다. 네 안홍윤 선수는 간단하게 NF6를 하게 되고요. 네 체크에요. 자 그리고 실전은 상대방이 기권을 합니다. 왜냐하면 킹을 이동하는 모든 곳이 다 불편한데요.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잡으면서 체크메이트 공격이 들어가고요. 자 그리고 왼쪽으로 이동하면 잡으면서 이어지는 공격들 또는 퀸 체크도 있고 잡는게 또 디스커버드 체크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하겠죠. 예를 들자면 잡으면 잡으면 킹으로 잡게 되면 퀸 E6 체크로 인해서 체크메이트 공격이 나오나요? 아 네 그렇죠. 체크메이트 공격이 나오고 또 여기서 안 잡고 이렇게 이동을 하면 퀸텍 G7 매우 강력하죠. 킹이 D로 이렇게 이동해야 되는데 체크 또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 체크하면서 체크 아이고 깁니다. 자 이런 형태로 체크메이트가 되는데요. 이렇게 길게 보지 않더라도 여기서 이렇게 공격이 엄청 강력하고 물량 이득인 걸 아니까 결국에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 NF6 체크에 기권을 하게 됩니다. 자 안홍윤 선수 굉장히 멋진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IM을 잡게 됩니다. 자 오늘 저녁 10시에 또 올림피아드 4라운드가 있습니다. 같이 중계해 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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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